안녕하세요 송단풀입니다 사이드 밴딩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골프 스윙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뭔가 들으면 되게 복잡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이건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 사이드 밴딩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 이게 스윙을 할 때 왜 필요한지 그러면 이거를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채널 고정하세요 사이드 밴딩이 뭘까요? 제일 간단히 얘기하면 접는 거예요 밴딩이라는 그 뜻 자체가 접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럼 사이드 밴딩이 뭐냐? 사이드가 옆이잖아요 옆으로 접는다 이게 사이드 밴딩이에요 사이드 밴딩을 제일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렇게 접는 동작을 사이드 밴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? 내가 스윙할 때 이렇게 접을 일이 뭐가 있어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다 접고 있어요 저도 접고 있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분들도 어느 정도는 접고 있을 거예요 스윙을 할 때는 회전 그리고 이 사이드 밴딩이 조합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영상에서도 다루긴 했지만 이 양 어깨는 척추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평행하게 다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어드레스를 할 때는 숙이고 이 척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내가 공을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만약에 스윙을 하는데 어깨가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이면 공을 맞추기 힘들겠죠 자 스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전을 하라고 해요 자 그럼 회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몸이 이렇게 돌게 돼요 이렇게 돌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회전을 했어요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회전을 했는데 뭔가 자세가 이상하죠 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어깨에 그 플레인이 좀 잘 안 맞아요 제가 밴딩은 이렇게 옆으로 접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접어봤어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하면은 이런 모양 자 먼저 접었어요 그 다음에 돌니까 이상하게 백스윙 모양이 나오죠 자 다운스윙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접었어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하면은 임팩트 자세 자 백스윙도 접었어요 그대로 돌고 그 다음에 클럽을 들면은 백스윙 모양이 나오죠 순서를 바꿔도 먼저 돌고 접고 치면서도 돌고 접고 뭔가 자세가 나오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을 할 때는 이 회전과 밴딩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밴딩이 없이 회전만 하려고 하면은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되고 반대로 밴딩만 한다고 공을 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회전이랑 밴딩이 같이 이루어지고 같이 이루어져야 몸이 제대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을 어떻게 하냐 자 클럽을 이렇게 가슴에 안아 볼게요 이렇게 가슴에 안고 클럽 페이스가 정면을 바라보게끔 가슴에 안고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 하는 것처럼 허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할 때 이 클럽이 내 시야에서 봤을 때 공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을 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분명히 백스윙을 했을 때는 왼쪽 옆구리가 접히고요 오른쪽 옆구리가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있고요 반대로 다운스윙 할 때는 오른쪽 옆구리가 접히고 왼쪽 옆구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윈드밀 동작 뭐 풍차 돌리기처럼 자 팔을 이렇게 쭉 뻗고 자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고 백스윙 할 때는 이런 동작 다운스윙 할 때는 이런 동작이 나오게끔 이거는 회전만 가져갔을 때 나온 동작이고요 회전을 하면서 접었을 때는 이런 동작이 나오죠 공 치시기 전에 몸 풀 때 이런 동작을 좀 많이 연습을 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동작을 하다 보면은 아 접히고 접히는 느낌이 있구나 그 느낌을 잘 살려서 공을 치실 때도 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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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 접으면 접으면 몸이 막 이렇게 뒤집히는 느낌이 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뒤집히는 느낌이 나더라도 접고 접어주셔야 몸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송담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